에콰도르의 한 항구 도시 인근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최소 12명이 숨졌고 건물 여러 채가 무너졌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에콰도르의 한 가정집을 비추는 CCTV 화면이 마구 요동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진동에 놀라 황급히 밖으로 대피합니다. 에콰도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과야킬에서 80km 떨어진 곳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낮 규모 6.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66km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12명으로 차량 안에 머물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리거나 붕괴된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해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과야킬 시내 여러 건물에 금이 가고 벽들이 무너졌으며 차량 터널 3곳이 붕괴 위험으로 폐쇄되게 됐습니다. 에콰도르 당국은 소방대원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데 지진으로 통신과 전력이 마비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국경을 마주한 페루 북부 지역에서도 지진이 감지됐으나 현재까지 사상자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오늘의 미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